롯데 손해보험 5세가 어린이보험이 늘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글림 롯데88 따로 가입하시느라 힘드셨죠 덧글림 하나로 진단, 수술, 입원, 암, 간병까지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월까지는 종합보험이나 88암보험으로 해서 각각 가입이 됐지만 4월부터는 종합보험 하나로 종합보험과 통합암진단비 장기요양까지 같이 넣으셔도 된다 자 롯데는 요즘에 88암보험이 나오고 나서 그닥 신상품이 나온게 없는거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전에 원바람만 됐다가 전이암 잔존암 재바람도 모두 다 되기 때문에 88암보험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전이암 8번 일반암 8번 최대 16번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 암은 롯데로 극복이 되는데요 항암방사선 1회 항암약물치료비 1회 각각 지급이 가능하구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이게 일반암과 갑상소한 100%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거죠 각각 자 우리가 특히 동양생명이란 신앙생명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가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항암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각각 보장이 되죠 하지만 훈국생명이나 요런데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방사선이나 약물 둘중에 하나만 하면 5천만원 나고 땡 없어진다는거죠 근데 여기서는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구요 암 진단후의 치료비용도 5년간 최대 6억까지 신단보가 탑재가 돼요 일반암 주요 5년간 2천만원씩 1억 1억씩 5년간 치료비용이 천만원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같은 값이며 다홍치마라고 4월에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돼요 급성신근경색은 질병코드 3개 허율성은 질병코드 6개 특정 심장질환은 질병코드 몇개야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된다 보장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 심장질환으로 가입하시면 기타부전매 발전선 빈매 10만세돈 및 조동 이 모두가 심쿵하는 롯데의 부분들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타산은 거의 다 안되는데요 쭉 I1에서부터 I49까지 I50까지 5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신부전까지 안되네요 대체불가 건강맞춤종합보험이에요 롯데같은 경우는 건강 맞춤 종합보험까지 타산은 거의 할인까지 안되고 통합형 암진단비가 보험도 롯데는 되지만 타산은 거의 되지 않는다 내열과 허율성 진단비도 나비 면제가 가능하다 할인해 주면서 5년간 암치료비도 롯데는 가능하다 타산은 거의 다 안되지만 진단비 수수비 가입천남부터 100% 롯데도 가능하지만 타산은 거의 안된다는 겁니다 자 MZ보험 대전이에요 롯데의 건강맞춤과 롯데 토닥토닥 요렇게 일단은 구별을 질 수 있는데요 할인을 원한다면 건강맞춤으로 더 높은 가입금액으로 어린이처럼 원한다면 일단은 어린이보험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입연령은 15세부터 40세 나비 면제는 뇌혈관 허율성 상해 질병 50% 예전에 어린이보험과 똑같죠 거기다가 암진단비는 최대 8번까지 부위별로 전이암과 원발함 모두 다 되구요 진단비 수수비 가입천날부터 100% 그리고 매년 6년부터 10년까지 이번 수술 안 했으면 최대 할인이 가능하고 부담보 할증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수수비를 더욱 든든하게 4월에 상해 질병 수수비가 신담보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종합본과 간평본이 탑재가 됐어요 종합병원 수수비 상급종합병원 수수비 질병 수수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상해 수수비는 종합표준체는 130 유병자는 50 상해 수수비 종합병원은 50만원 간편도 50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있는 몇개죠 45개 는 100만원씩 DB로 쫓아있네요 질병 수수비 20만원 순수 질병 수수비가 작죠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은 거의 안하니까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일반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요런걸로 약간 좀 찢어발겼네요 찢어져 발겼따? 좀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죠? 질병 수수비 200 상해 수수비는 280까지 된다 그리고 운전자보 월 만원으로 역시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보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쭉 그냥 최소 본비가 5천원 그래서 롯데도 3월달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9 능 dial 의료 가지 고맙습니다 스か 임 가사 .